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아 이번에 별모소죠 오랜만이네요 이번에 로스트하크를 해서 약간 이제 별모소 같은걸 더디게 했는데 어찌됐건 별모소 시작하도록 하죠 이번 게임은 별모소인데 별점이 없어요 별점이 없다고 재미가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유료 게임이구요 카툰 크래프트라는 rts 장르의 모바일 게임입니다 카툰으로 크래프트 하는 게임인가 보죠 갑시다 저도 처음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rts 류가 이제 집잡기 좀 높기 때문에 게임이 어려워서 처음에 잘 나와야지 저는 오히려 좀 오히려 좀 만들기 어려운 게임이라 생각해요 밸런스 맞추는 것도 어렵고 이제 이 어려운 게임인데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됐나 저도 궁금하네요 모바일 류가 아무래도 rts 가 좀 그렇게 많진 않죠 오크랑 인간의 인간이라고 해야하나 모이칸이라고 해야하나 모이칸과 콧수염 전체 나쁜 전염병이 돌고 있어 음 오크와 인간이 전쟁중인데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 싸우지 말자는 얘기를 하네요 오크와 인간이 전염병이 돌고 있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깐만 뭐가 지금 사전점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기토를 하자 나그네라고 한다 나그네라고 한다 아 야 잘만들었는데 좀비됐네 뇌야 뇌? 얘는 그냥 박살났고 야 되게 잘만들었는데 우리 애기 코 자라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겁나 기대되지요 헤헤 옛날에 거 겁나먼 옛날에 판교랑 정자에 오크족과 효멍족이 살고있어요 그것도 틈만 나면 싸움질을 했죠 언제 부착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MEAB 전쟁 아이 뭐야 말을 너무 세게 들어온다 이제 훈련법을 알려주겠다 농장과 병영 검사를 생산하라 라고 합니다 일꾼을 선택해서 이렇게 저 애플레이어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드래그 기능이 안 돼요 하지만 뭐 드래그 기능 안 돼도 저번에 커맨드였나? pp게임도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금강을 선택해서 어 약간 이 아 약간 그 워크래프트3 휴먼 같지 않습니까? 오크가 있기도 하고요 건설 아이콘을 클릭해서 농장을 선택해보렴 음 이렇게 짓는거네 아 이런식으로 지어주고 떼면 자동으로 짓네 잘 만든거 같은데? 괜찮네 검사나 궁수 같은 병력들을 생산할 수 있단다 음 이렇게 어 저 두번째는 2티어 건물인가 보다 여기다 짓지 뭐 너도 가서 일해라 가면서 뭐하냐 보통 이제 게임이 금으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티어가 나무가 들어가잖아요 괜찮겠죠 뭐 일꾼은 제한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게 제한이 있나보네요 순서대로 먹고 이런게 아니라 같이 들어갑니다 자 더블탭을 하면 이제 가서 전투를 한다고 클릭을 하면 이제 그거고 가서 병 하나만 더 줄까 그럼? 목재소 목재소 이거는 아 이거 방어고 아 이런것도 감시탑도 있네 방어타운 가보다 지어보자 짓는데 제한이 있는거야? 여기밖에 못지어 아니네 지으시구요 가자 이렇게 다 가려져 있구나 잘 만들었는데 의외로 그냥 RTS 게임 자체가 되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아 4마리 생산하라고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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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한 마리에? 가격이 안 수 있어 야야야 농장을 두개 건설하고 병이 너무 비싸 병이 너무 비싸 지어볼래? 감시탑 아 금이 부족하다 금이 부족하다 야 금캐 그냥 어차피 쟤 금 들어가잖아 하나 잡았고 너도 금캐 그냥 야 너도 금캐 그냥 일꾼 좀 일꾼 못 뽑나? 일꾼 200원이야? 아 볼만 한다 두 마리 뽑자 아 이렇게 끝나네 아 두투리니까 자 나중에 좀 더 해봐야겠어 오크의 습격 스토리를 이제 캠페인 이런식으로 풀어갔네요 하아 하아 적을 전멸시켜라 자 가자 지원 병력 선택 이거 한번 할래 아 지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 지원 없이 깰 수 있어 아직까지 피자 안 지웠습니다 절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광고 내보내주면 안될까? 이거 유료게임 아닌가요? 하아 얘는 날아다니 정찰병이야 뭐 아 능력 같은게 안 보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볼 수가 없어 일단은 금강이 없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도 캐고 있어 그러니까 가서 일단 보고 와 금강이 있겠지 어딘가에 날아다니깐 안 맞지 않을까? 내려봐 어 얘는 그냥 정찰병인가 봐 날아다니는 공중 병력 같은게 없는거겠지 얘도 옵저보처럼 그냥 이제 크로킹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얘가 뭐 디텍팅 기능이 있는 것도 같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상 병사들로 싸운다라는 느낌 같네요 어떻게 전멸시키라고 나 이렇게 나왔냐 어떻게 전멸시키라고 나 이렇게 나왔냐 아 여기 금방 있구나 바로 여기 맵이 좁아서 나 안나오는 줄 알았지 야 캐 오크도 강한게 있고 약한게 있나보다 저게 일꾼 아닐까 이거 일꾼이고 이게 이제 전사계통인거 같은데 크런트 저게 피언? 피언이라 그러나? 체력 같은거 보고싶은데 볼 수가 없어 드래그 해야되나보다 이거 드래.. 내가 이제 앱플레이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드래그를 할라면은 이런식으로 드래그해도 못보죠? 드래그 기능이 아예 없나본데 이런식으로 한번 드래그가 되거든요 보통 됐다 그냥 하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 농장이 부족해 농장 지어야지 그럼 농장 얼마야? 잠깐만 잠깐만 농장 얼마야? 아니 농장 얼만데 야 농장 얼마냐 농장 얼마야? 이 마우스 갖다대면 떠야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알지 400원 정도 하네 400원이랑 120원이야? 비싸네 엄청 비싸네 아래에다가 하나 찍자 괜히 위에 지었다가 작살날 수 있으니까 성도 있고 잠깐만 잠깐만 재밌을거 같애 잘 만들었어 공간 공장 이런거는 뭐 나중에 지켰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무 부족해? 캐라 두개 지었는데 20인거면은 하나에 몇 올라가는거야? 6이었지 7올라가는건가? 근데 클릭이 안돼요 저는 이렇게 이빨 꽂아봐 꽂은거야? 됐다 모바일 게임에서 거기까지는 오바야 이정도로 충분해 나는 뭐 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방어가 되지 않을까요? 딱히 올 생각도 없는거 같고 뭐 저걸 잡을 수 있는 병사만 뽑으면 되겠다 굳이 일꾼 더 뽑지마.. 말고 어이구 400이야? 나무 안들어가잖아 1번 병사는 넌 빨리 가..가속해구 그렇네 그렇네 궁수는 들어가? 궁수는 많이 들어간다 취소되고 잘만 들어오는데? 취소되면 갓 게임이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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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빨리 넣어 넣고 빨리 와 너가 짓는거야? 빨리 돈 돼 돈 돼 돈 돼 그렇지 이제 밸런스 좋게 궁수 220에 150원이네 써있구나 200에.. 200에 150원 얜 300원 음 화면에 병력선택이 있고 괜찮다 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게 신기하네 나도 이제 궁수 뽑아 기본 베이스는 궁수지 전사 일꾼이 많이 필요하네 궁수 더 나올 수 있나? 나오겠다 얘까지만 해서 가면 되겠다 인구 더 늘릴 순 없고 인구가 1위야? 좋아좋아 해볼거 같으면 안될거 같애 해볼까 한번? 그런거 안된다 그냥 전투로 넘어간다 아 뒤로 한번 뺄 수는 있네 어 괜찮네 아 농장 부족해? 전벽력 올라가 너희도 가자 야 가자 전벽력 가자 어딨어 또 저거 누구야 갔다 갔는데 뭐 일꾼 필요한거 아닐까? 솔직히 야 얘 돈 깨봐 잠깐 잠깐 너무 막했나? 전벽력 전벽력 가서 가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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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잔뜩 전밀당했는데 가서 정찰하고 와 야 왜 왜 이렇게 컸어? 일꾼 필요할거 같다 어 나무 캐야된다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저기다 저기다 저기 뭐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있어보이는 놈들이 있어 쭉 가 쭉 가 쭉 가 나무 캐 나무 캐 열심히 열심히 뽑아 열심히 뽑아 재밌는데? 잘 만들었는데? 어 이걸로 뭐 경기를 하고 그런게 아니라 가볍게 하면 캠페인 깬다고 핸드폰으로 시간 대우기 최고지 이거 난 저는 약간 그런게 있어요 모바일 게임은 역시 시간 대우기로 기준으로 해서 재밌으면 최고라고 재밌어? 잘 만들었어? 추가 병력만 안 받으면은 클린하게 즐길 것 같애 받을 필요도 없고 솔직히 가자 뭐 해봐 돈 모아뒀다가 한 번에 병력 뽑으면 되죠 야 이것도 있네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야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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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뭐 나오나? 안 나오네? 그냥 방어 타오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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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죽었어 두 마리 죽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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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으면 끝나겠지 너 썸끼 뭐하니? 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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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오크가 약간 더 세 아주 센건 아니고 워크처럼 쟤네도 인구 1이나 이겠지 뭐 크런트 같은 거 막 3씩 먹잖아요 아 그런 수준 아니고 아 품맨도 1은 아니지?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어딨냐? 아 이거 여기있나 본데 좀 부자연스럽게 있는데 여기 나무가 아니네 자연스러웠어 일로와봐 설마 저 맵이 저쪽에 또 있는거야? 아 또있네? 야 이거 망했다 야야야야 다 뭐야 다 뭐야 야 전병력 야 빠져 야 벌써 이렇게 나온단 말야? 인강 5만이기 때문에 남아 돌죠 나무가 살짝 부족한데 어차피 보병 위주로 하면 되니까 힐러가 없어 힐러가 자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전병력 한꺼번에 가자 어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예약도 되는구나 농장 하나 지을까? 아 다른거 좀 지어보고 싶은데 나 너 좀 다른거 지어보자 아 일단 너는 일을 하고 와아 잘 싸운다 어차피 맞을 일 없는 수석이과 맞았으면 개이득이죠 그렇지 그렇지 수석이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수석이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나는 솔직히 몇 그룹 없을 줄 알았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이거 잡으면 끝나겠지 진짜로 어 그쵸? 아니니? 야 다 모여봐 야야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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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서 가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진짜 야 이거 계속 늘리게 되네 얘 일꾼도 뽑고 그래 아 이거 아예 정비를 해서 가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또 뭐 일단은 농장 짓는거는 기본으로 돼야될거 같고 나무 캐시구요 금은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야 이거 저 공항은 이제 그거겠죠 머리에 대노목 헬리콥터가 드네 대노목 헬리콥터? 헬리콥터 공장은 이제 그 공성창화 같고 이거 목재소는 그냥 목재 캐는거 아냐 아 나무가 저렇게만 들어가냐 목재소가 저러냐 야 왜 못 짓니 지어 돈 캐 돈 캐 돈 캐 돈 캐 돈 캐 돈 캐 나무 캐 가라고 에 플레이어가 약간 그런게 있다 약간 더디다 들어가는게 클릭이 기본적으로 업글 같은건 없나봐요 그쵸 기본적으로 어 병영있고 노래 화려한 것 봐 카소리라 그래서 약간 귀엽게 귀엽게 해서 쉽게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잘 잡았어 미니웹으로 선택은 안되나? 안되네 아이 모아서 가자 괜히 피통 싸지 말고 모아서 가자 인구 1이니까 그래 마린 모은다고 생각하고 좀 모아서 가자 화면비가 좀 커서 내가 너무 놨어 손을 더 모아 더 모아 더 모아 여기까지면 충분한거 같다 한번에 다 가서 이러고도 부족하면은 농장 더 지워야지 뭐 얼마니? 400원 봐라 금방 짓는다 농장이 농장이 병사보다 약간 빠른거 같은데 오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너무 올릴게 없어 약간 워크래프트로 치면 블러드 엘프 같아 블러드 엘프가 이렇게 나오자 캠페인에서 잡어 야 추가 병력 없이 잡으면 안 돼 더 뽑아 더 뽑아 더 뽑아 더 뽑아 이거 모른다 더 뽑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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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갖다 받쳐 내가 할게 없어 저기서 가자아 그렇지 뭐 있구만 화살 화살 꺾이는거 봐라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역시 있어 끝없이 있어 지금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이거 가라 전병력 전병력 쭉쭉 밀고 들어가 그렇지 뭐 있어 뭐 있어 뭐야 이거 13불에서 나? 다음 카운터 어택 적투 게임이야? 적을 섬멸하라 좋아 안 봐 지연 필요 없다 방어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방어 타워가 얼마나 센지 모르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 고치는거 될거 아니야 아 야 이거 열심히 해봐야겠다 쬐야 될거 같은데 쬐 수가 없네 농장을 지어야 되네 야 너 죽어 가서 어 야 일꾼 필요해 지금 너가 지금 있을 군번이 아니야 가서 죽어 빨리 농장 가려면 나무를 키야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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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죽어 뭐해 그래 죽어 빨리 빨리 죽어 빨리 죽어 2나 2나 먹었어? 와 양심 없다 보병이 1인데 딜 넣는 애였어? 딜도 못 넣었잖아 공중 전용인가? 빨리 가 한 명 한 명 섭외 팜 얼마 들었지? 150이었나? 여기 캐는게 맞을거 같아 여기나 저긴데 여기도 길잖아 200원 야 진짜 많이 들어가네 한 명 이리로 와 빨리 캐 빨리 빨리 뭐하니 빨리 캐기지 아냐 아냐 지금 만들어 그냥 만들라고 한번 땡겨줘야 되는구나 일꾼만 일단 추가하고 이거 선멸인데 이게 저기 들어오니까 이렇게 만든거겠죠? 추가되는게 들어오는게 아니라 필드에 있는게 들어오는거겠지 기다리면 되는거 아니야 나무 너무 빨리 캔다 근데 야 적도권 빨리 캐야지 이거 나무를 그냥 흡수해버리는데? 병영 400 니가 찍고 빨리 줘 빨리 줘 나무 캐고 나무가 많이 필요하다 어 건물이 너무 나무가 많이 들어간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 일꾼 더 뽑아야겠다 야 이거 집기 좀 번거롭긴 하네 세수를 뽑아 놔야죠 병영을 지금 지을 때가 아니다 이거 빨리 돌려야겠다 크 이거 열심히 돌리다가 800원이니까 한꺼번에 가자 한꺼번에 가자 약간 여기서 맞춰서 가네 들어오는게 800원이니까 굳이 쓰지 말고 여기 남캐고 궁수 위주로 좀 해서 궁수 괜찮은거 같은데 가성비가 가서 올려주시고 두개만 돌리면은 충분히 되겠다 회전이 아래쪽부터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 45,000에 추가병력 받는게 약간 좀 애매하다 그냥 읽고 늘려서 초반에 난거 같기도 하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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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게 이거 뭐야 뭐 캐는거야 지금 금캐라니까 금캐라고 금 금캐 금 너도 금캐 너는 금캐고 있구나 잘했어 아 금캐라고 금캐 금캐 어우 클리카기 힘드네 건물을 정확히 클릭해야되네 선택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오는데 이거 뭐 부셔가지고 돈을 못 받구나 다음 티에 올려볼까 이건 어때 600, 600, 1000에 700 지어보자 어 투석기 말고도 뭐 있을 수 있으니까 탱크 같은거 있을 수 있으니까 고용 탱크 이 수수도 있잖아요 탱크 뽑다가 이거 농장 지을 금액으로 지금 상위 건물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효율 좋은게 나와줘야되요 나무 짓는 놈 왜 둘 밖에 없니 이리와봐 너가 짓는거야 이제 아 목재석 지워야돼? 와 이런 티어도 있어? 굉장한데 그러면은 남는 나무를 캐는건 오바고 나무 하나 더 아 나무 여기다 더 여기다 여기다 더 온다 온다 뭐 온다 온다 아 아 아 아 아 나무가 필요하다 나무가 필요하다 위에 왔는데 솔직히 저거에 죽을만한 타워가 아니지 추가는 나중에 하고 일단 당장은 써야겠다 있는거 뭐하니 너 여기서 뭐하는 부분이니 지금 야 이거 좀 캐줄래요 어 캐라고 캐라고 나무 그만 캐 지워야돼 돈은 어차피 보병으로 소진하면 되니까 공장이나 지어 나와야지 인구가 먹는건가? 특이하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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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어디 낀거니 대체 그렇지 아 쟤 뭐하니 얘 얘 뭐하니 저거 어쩔거니 저거 내려가 저거 무시하고 내려가 내려가 죽여다 자폭맨이야? 자폭맨 3명 죽였어 지금? 미쳤네 야 빨리 가서 싸워 아 다 죽여 솔직히 죽일만하다 탐을 포기한다 고쳐 고치라고 야 고치는거 없니? 수삭기 밖에 없어 수삭기 필요없어 솔직히 말해서 얼마기 얼마인지 궁금하긴 한데 올라가 아 못가네 일로 갈 수 밖에 없네 500에 500에 400에 오 가성비 나쁘지 않다? 효율이 나와야 문제지만 전병력 다 같이 가 일단 보병이 폭탄맨 때문에 필요할거 같고 베이스로 궁수진에 깨지면은 그렇지 그렇지 제한이 있네 스플랫인데 세 마리까지 밖에 안맞아 다 잡은거니? 다 잡아 어 잘 막는다? 뭐하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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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어 쓸어 아 저 나무맨 저거 하나 낀거 극혐이네 농장 부족해? 이게 몇이 들어가는데 사과 들어가? 양심 너무 없다 쟤는 적합게 사라고? 아이 뭐하니 너희들 아 진짜 극혐이네 야 뭐해 붙여놓으면 안되네 전병력 얘가 제일 셀거 같으니까 일로 가자 이렇게 운영할거면은 수석기 더 필요하겠는데 수석기가 너무 많이 먹는데 뒤로 좀 빼서 방어타워랑 같이 싸워 아 그런거 안되는구나 그래그래 가서 쓸어 적이 좀 많았거든요 폭탄맨도 있었고 빨리빨리빨리 그 수석기 두개 지금이야 뭐하냐 얘 왜 꼈냐 어 좋아 잘 세이브도 어 두 마리면은 나쁘지 않지 잡을 수 있냐 전사 많이 추가해서 괜찮을거 같은데 공수 수석기 나오고 전사 추가하고 저건 뭐 알아서 잡겠지 뭐 이게 적어보여도 되게 많거든요 야 이건 좀 아닌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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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와 아 잡을만하지 수석기 더 하지 말고 궁수를 더 올리자 뭐냐 얘 왜 안싸우냐 이거랑 넌 넌 일루와 넌 넌 일루와 좋아좋아좋아 저기 뚫려있어? 이거 막을라다가 시술 뚫어놓은거 같은데 느낌이 여기 나무가 나무로 막았구나 그냥 만들고 나무로 막을 수 있겠군 되게 깔끔하다 어 귀염귀염하게 잘 만들었네 수염 있는 아저씨들은 전혀 귀엽지 않지만 털어 터졌고 어 거듭마죠 수석기 세다 나 너무 가소평가했어 세다 가라 수석기 두개면은 내 생각에 딜로 잡는다 나 한꺼번에 해놔야지 더럽게 비싸네 수석기 있으면 야 제발 진짜 이거 아니야 야 일루와 그냥 씻고와 그냥 씻고와 씻고와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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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이거 아니지 야 빨리와 빨리와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어 하나 정도 하나 나오니까 하나 나오니까 하나 정도는 줘도 돼 둘에게 두개는 안돼 두개는 안돼 야 두개는 안된다고 두개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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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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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만 하죠 아 하필 저거 뒤에서 싸먹네 귀신같네 가자 빨리가 빨리가 야 이거 별거 없는데 계속 나오니까 좀 그렇다 다 잡은거 맞아 여기 또 있어? 혹시 나무를 캐야지 나오는 병사가 있는거야? 미쳤네 아니지? 야 진짜 또 있어? 아 이거 좀 아니잖아 야 이거 이거 캐야 나오는거야 그러면은 여기도? 일루와 봐 그럼 일단은 야 그리고 나무맨들 어딨어 나무맨들 여기서 여기서 수련해 수련한단다 야 나무캐 나무캐 나무가 잘 안모인다 했더니 저걸 또 빼리고 있었네 야 아래도 있는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실상 위아래 다 있는거 아니야 여긴 없겠지 지나갔으니까 맵이 좀 엉성한데? 아 농장 부족해? 다 찼네 그러면? 있는거 맞지? 있는거 맞지? 있는거 맞지?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다 잡았네? 야 뭐 없어? 여기야? 저렇게야? 아 뭐 됐다 알아서 잡으라 그래 잘 들어가네 저기구만 그렇지 그렇지 나 40분이나 했는데? 내가 40분이나 할 정도의 게임이야? 넉넉하게 50은 잡아야겠다 이거 그냥 편하게 깨려면은 이거 한 번에 밀어야겠다 뭐 추가 생각하지 말고 가서 정찰 좀 해주면 안될까? 하나도 안보이는데 더 없나? 아 이렇게요? 아 이렇게요? 수석기 3개면 충분하지 이렇게 흔들어놨네 진짜 다른데 없잖아 이거 같지 같지 어 이거 이거 설마 못 이기냐? 어 야 야 오크 추가 나오면 못 이기지?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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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오면 됐어 안나오면 됐고 안나오면 됐고 됐다 도 얘 collision 아니요 다음 쭉쭉 간다 다음 좀비 등장 미순이 كر 살아남기야 이번엔? 으흠흠 으흠 너도 와 한 명이 아쉬울 때야 딱 위태위태 보이는데 어디서 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무 부족해? 빨리 빨리 넣어 그럼 넣고 일단 막아보자 농장 부족한거 진짜 돈은 일단 약간 필요하겠지 그래도 일단은 당장은 아.. 귀찮게 돼있네 가서 방어타워로 막는게 셀거 아냐? 벽이 뭐 뚫려있나 확인하구요 안 뚫려지죠? 여기 뚫려있나 확인해 여기 중요하다 방어타워를 지을라면은 공 넓게 써서 그냥 넓게 폭력할 수 있게끔 지워야겠다 워크래프트 방어하듯이 약간 워크래프트 간거 같으니까 얼마야 야 값이 사 얼만데 값이 사 값이 사 얼만데 값도 안나와 로드지역 아.. 대충 알거 같다 하나 더 아.. 내 생각에 수비병사 뽑을 필요 없을거 같다 방어타워 효율이 괜찮더라구요 약간 둘러쌀 수 있게 둥글게 굳이 저기 좁게 안맞고 넓게 잡아서 막아도 600이 200이야 엄청 싸네 엄청 싸네 병영을 안 짓는다고 생각하면 엄청 싸네 일렬로 세우자 이제 금캐 부족하다 뽑아야된다 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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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야돼 너는 넌 정찰 야 진짜 많나본데 야 이거 진짜 많나본데? 야 이거 진짜 많나본데? 어우 이거 잘.. 이거 잘 쪄야겠는데? 안오는거 보니깐 쎄한데? 방어타워 방어.. 체력같은걸 내가 모르니까 여기 어딘가 떨어져 이정도로에 떨어졌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최소한 체력같은거는 진짜? 음 지워야 산다 안오네? 설마 잘못 만들어서 안오는거 아니지? 에이 그건 아니지? 뭐 옆에서 온다거나 야 옆에서 올거 같은데? 에이 아니겠지? 에이 아니겠지? 이리와봐 아야야 니가 가야겠다 아 그냥 아무도 가지마 안온다고 생각해 그냥 어휴 아니겠지? 돈 얼마나 있냐 사만? 넌 왜 그리로 갈수있냐 야 넌 왜 그리로 갈수있냐 옳지 오네? 야 오네? 옆에서 오네 심지어? 아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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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나무 개구 어우 야 미치겠네 아니 일꾼을 처음에 저기다 놔가지고 난 당연히 여기서 먹은 줄 알았지 나무 부족해? 아냐 안 부족이지 그냥 가서 순간이동해서 지워버리네 야 정찰 좀 하고 와 사이로 들어온 거야 심지어 돈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솔직히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나무가 부족하네 나무를 캐서 혹시 연 건가? 에이 설마 20분 그냥 버틸 것 같은데? 나무 도는데 돈이? 가서 빨리 집어넣고 와 업글 같은 거 없으니 그냥 무식하게 막아야지 뭐 일꾼도 추가하려면은 팜을 지어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시간 생각하면은 아직 5분밖에 안 됐어? 야 이거 하고 마무리 해야겠다 20분이나 잡아먹었네 이게 하나가 RTS는 역시 RTS야 설마 이거 뚫리겠어? 못 오는데 그냥 아예? 또 설마 시간상 내가 나무를 캐서 먹을 걸 계산에 넣어서 만든 건가 맵을? 에이 설마 그럼 변태짓을 했을리라고 그냥 여기 캐기나 하지 아야 잘못 지웠네 사먹어 위에 없잖아 아무것도 위는 완벽하게 막혔잖아 이제 하나씩 추가하면 되겠다 설마 여기서 두 개씩 필요하겠어 너 왜 농장에다가 집어넣냐 나무를 농장이 그런 기능이 있냐? 저기다 짓는 건 오바였는데 저기다 짓는 건 오바였는데 아 짓을 데가 없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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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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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아야 돼 잘 막아야 돼 일로 온다고 일로 온다고? 웃기지마 오바잖아 야야야 뒤로 빼 뒤로 빼 억울 잘 끌었어 억울 잘 끌었어 억울 잘 끌었어 뒤로 빼 뒤로 빼 야야야 왜 클릭이 안 되니? 왜 클릭이 안 되니? 클릭이 왜 안 되니? 어 깜짝 놀랐네 야야야야 가서 가서 나무나 캐세요 아저씨들 아 나무나 캐라구요 아 진짜 밑에 밑에 한 대 살짝 롤빵 해야겠는데 여기다가 저렇게 들어오는구나 일로 들어올 줄 알았지 당연히 본진으로 땅 찍어서 20분 버티지 이거 어떻게 못 버텨 이거를 옆에서 추가 명사가 들어오면 내가 모르겠는데 아 그럴 것 같다 왠지 여기도 막자 그치 viv의 1 2 교육의 2 1 2 3 2 3 5 5 5 2 5 들어가는게 힘들어 어 이거 서로 서로 방어하면은 게임이 안끝나는 게임이야 이렇게 되면은 밸류가 방어 쪽이 너무 강해 튼튼하고 취향을 반영했나본데 우주방어 즐기는 사람이 맞는거 같은데 캐라 열심히 적들 나오기 전까지만 열심히 캐면 되겠지 뭐 뭐하면 여기서 캐도되고 돈 캐는데 한명만 나무로 바꾸자 설마 뚫리겠어 이거 깨는데만 20분 걸리겠다 둘러싸서 막 때리지 않는다 아 야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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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이리와봐 야 뭐 어딨어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남기야 20분 동안 아 너 병사 지워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일단 돈 갖다놓고 와 일로와봐 온다 온다 오 온다 오 야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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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일로 오라고 그렇지 그렇지 자차 없죠? 야 좀 많긴 한데 오오오오 하나 깰거 같은데? 오 하나 깨네? 굉장한데 하나 더 영원히 못 뚫게 만들겠어 야 이거 왜왜그래 야 이거 왜 불났어 왜 불났어 이게 왜 불나 어떤 해본거야 이거 아유 이해가 안되네 게임이 나 아래에 있는 애들 죽었어? 한 명밖에 안 죽었는데 나 아 나 농장 지었지 병영 400 금방 모으지 열심히 캐라 죽어도 뭐 제먹 캤는데 이 정도면 체력 없는 녀석을 야 이거 아니 얘 맞구나 저긴 왜 저렇게 터진거야 병영을 여기쯤에 짓고 이러면 궁수로 궁수 공격력이 타워보다 DPS 생각하면은 타워가 약간 셀거 같은데 굳이 필요가 없잖아 전사를 보내놓자 그럼 어 자폭맨으로 타워가 한 번에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놨을 것 같진 않은데 돈이 남으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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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분 동안 조용하다 조용해 조용해 다섯 개가 한 개네 조용해 조용해 조용하다 조용 다른 티어 유닛은 없나봐요? 어 초반에 추석 기병까지 나왔는데 초반에 추석 기병까지 나왔는데 뒤에 뭐 후술이 없는 거 보니까 없나봐 아 아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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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싸우세요 하질 말아 내려가 전혀 안달죠 타워 대학선 방향으로 오는 거 없고요 저방에서 오나보다 두 번 이 시간대에 두 번 온 거 보니까 전병력 뒤로 빠지시고요 어 나되면 안 됩니다 전병력 어디까지나 방어예요 전병력 나되면 안 돼요 오이칸들 나되면 안 돼요 모가지 잘라버립니다 뒤로 가세요 어 이제 덜러 붙고 타워 몸빵만 해주고 어 이거 내가 모바일 워크래프트라고 써놓으면 중국인들이 보지 않을까 아 아 돈 그만 캐고 이제 캐기 할까 아유 뭐 드래그가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드래그 있는 게 아예 없어 나무 들고 있는 집 누르면 되는 건 편한데 아니 아무데나 지어 뭐 어차피 다 막았어 뭐 어쨌건 5분 동안 5분 동안 전병력이 불러 싸도 5분 안에 이거 다 안 깨지게 생겼는데 아 그건 아닌가? 그러다 작살 날 거 같은데 빨리 지어라 정면 안 뚫릴 거 같고 절대 병사도 있는데 넌 일로 가고 일로 가라고 얘는 여기다 짓고 야 만삼천 원 남았어? 나무 다 캐 먹겠다 이거 나무 소진량이 큰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필드에 나무가 빨리 달어 어휴 이거 좀 잘못 짠 거 같은데 너무 빨리 달어 나무가 금강 하나 다 캐지면은 매배 한 3 4분의 1을 다 파먹어야 돼 거기 맞는 게 나오려면은 더 파먹게 생겼는데 그만 파먹고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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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파고 지어 카메라 더 지을까? 아 뭐야 3분 전에 들어올랐나 보다 약간 이제 아 난 20분만 해보려 그랬는데 이 전투 하나가 20분이야 하 이 전투 하나가 20분이야 어우 어쩔 거야 이거 이거 진짜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잔뜩 뽑아 감시탑이나 지어 여기저기 막 지어 남아 돈다 남아 돌아 아주 뒤에서 텔레포트해서 오질 않을 거 아니야 오오라 그래 근데 2분 남았는데 아무것도 안 와 아 너무 길게 잡았어 그냥 한 10분으로 했어도 됐을 거 같아 이거 게임이 좀 템포가 빠르네 가슴 야 클릭하는거 불편할까봐 이렇게 만들었구나 생각 잘했네 그렇게 만든 건지 기술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생각 잘한 거네 쟤 뭔데 제자리에 서서 뛰냐 가라 1분 남았는데 아무것도 안 와 야 뭐야 이게 20분 동안 순만식이야 어 금부족해졌다 드디어 위로와도 안 뚫리겠는데 이제 음 없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끝났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봤구요 게임 자체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어 예 이거 가볍게 즐기기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 말고 pvp 친구랑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근데 아 이거 어 오크는 한번 해보자 아 근데 오크가 안되네 아닌가 모르겠어 어 됐고 여기까지 하죠 그냥 다음 건 한번 볼까 오크를 구하라 아 미션 내용이 없어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왜냐면은 좀 길어서 어 재밌을 것 같은데 다음에 예상하죠 어 재밌을 것 같다 어 취소 재밌을 것 같고 다음에 예상하겠습니다 뿅 안녕 안녕